한 번 좀 화를 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럼 이제 네가 바라봐라 하면 내가 해볼게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알겠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걸 고민했구나 우리가 세이 씨 요 오늘 세이 씨 요 데디 포베베 전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촬영 환경 처음이시죠?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체험인 것 같아요 처음이시죠 뭐 스튜디오 안이라든지 사무실에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좀 독특하네요 그쵸 촬영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봤었고 영상을 데디 포베베가 어떤 기업인지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약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데디 포베베는 부모들의 육아를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을 해서 그 안에서 더 편리하고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들을 계속 제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쵸 육아용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름 자체가 데디 포베베 우리 아이를 위한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를 직접 키우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8살 5살 아들 둘이고요 네 이 창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다가 실전 휴가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네 Say See You 기저귀를 가시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고 하는데 뭐가 힘드셨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 애가 한 6개월? 7개월 이때 애가 뒤집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저귀를 가려고 엄마가 어깨나 팔을 다리로 누르고 가는 장면 강압적으로 조금 제압하는 것 같은 네 그게 꼭 기저귀를 저렇게까지 하면서 갈아야되나 네 한 번 좀 화를 냈어요 어 왜 기저귀를 그렇게 갈아? 어 그러면서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때 갈았죠 아 말로만 그랬구나 눈유갈을 하셨구나 네 우리 와이프가 이제 힘드니까 그럼 이제 네가 갈아봐라 그러면 내가 해볼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알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아이 데리고 또 요새 같은 겨울철에 특히 더하죠 밖에 나갔을 때 어 이건 갈 데도 없지 그렇죠 마땅치 않지 뭐 바지 내복 신발 다 벗겼다가 있어야 되지 그럼요 겨울 오실수록 두꺼워지니까 다 벗기고 신발까지 벗기고 근데 그 순간에 야 우리 와이프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해봤죠 그럼 다른 기저귀는 없나 근데 뭐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해도 이런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기저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이런 형태로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어떤 찍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제가 생각했던 모양을 스케치를 하고 그것들을 재봉틀로 받고 만들어서 와 좀 투박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홀딩형 기저귀를 만들어서 와이프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게 의외로 편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어 홀딩형 기저귀 원래 기존에 기저귀가 밴드형이 있고 팬티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결합한 형태인 거예요 중간 정도에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밴드형의 바지를 벗기지 않는 장점 네 그 다음에 팬티형에 편하게 입힐 수 있는 장점 네 제가 지금 밴드형 팬티형 제가 저희 애기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일단 가지고 왔는데 시청자 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 보통 밴드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애기를 눕혀야 돼 그렇죠 눕혀서 엉덩이 밑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위로 덮은 다음에 찍찍이로 붙여줘야 되는 어 붙여줘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팬티형은 정말 팬티처럼 이렇게 서서도 입힐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둘 다 사실 단점이 있죠 있죠 네 근데 홀딩형은 일단 서서 입히는 건데 네 궁금해요 대표님 혹시 기저귀 갖고 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아 네 이거군요 네 저희 홀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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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네 어 네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패키지도 산뜻한 거 좋네요 일단 새로운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은 과학적이고 설계적인 이런 느낌도 나는 네네 일단 서서 편하게 입힐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된 기저귀 아 궁금해 궁금해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뜯어봅시다 빨리 언박싱으로 한번 네 언박싱 아 기저귀 언박싱 세이 씨유 어 얇다 엄청 얇네요 네 이게 요즘 트렌드가 얇은 기저귀이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얇은 기저귀로 발전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저도 애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저귀 엄청 많이 써봤어요 기저귀 고르기 힘들죠 네 네 어 이거 이렇게 생겼군 어머 네 그럼 이게 홀딩형 홀딩형이죠 허리에 채운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여기까지 있는 애기 인형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히든 카드가 있죠 네 저희가 얘기하는 홀딩 밴드 우와 늘어났다 네네 이거를 허리에 감싸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네 아기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고 서있는 상태 그대로 네 앞에서 뒤로 감싸줍니다 네 허리하고 골반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딱 해주면 찍찌개가 있어요? 네 찍찌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기 몸에 딱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인형이 작아서 다리가 안 보이는 건데 이거 다리 사이로 넣어서 네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네 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바지를 벗기지 않고도 네 바지를 살짝만 내리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지를 벗기고 움직이지 않아야겠긴 하겠구나 아기들이 움직여도 안 움직이면 더 편하겠지만 움직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홀딩 밴드가 아기 몸에 딱 달라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가 움직여도 그대로 기저귀가 엄마가 손 한 대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 네 움직여도 쫓아가면서 갈 수 있습니다 바지만 안 벗는다면 아기가 네 정말 예민한 애들은 바지까지 바지까지 우리 첫째가 생각나는 저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 홍보가 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아직도 많은 그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죠 모르고 계시죠? 이게 언제 출시가 된 거죠? 올해 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됐군요 세계 최초고 대한민국에 밖에 없는 기저귀 해외에서는 기저귀 어떻게 했을지? 해외에서도 밴드형 펜트형 두 개조가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네 좋다 해외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글로벌 특허까지 다 출원이 돼 있고 지금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국 등록까지 맞춰진 상태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뭐 이런 주요국들에는 출원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멋집니다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점이 있는 그런 기억이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좀 하나의 카테고리 기저귀 카테고리로 잘 정착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육아하시면서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정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기저귀분만 해결이 돼도 네네네 엄청 그 마음에 그 짐이 되는 느낌 저희도 기저귀라도 우리 엄마들이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게 꼭 엄마들이 편하게 갈기 위한 기저귀로 포커싱 되는 거는 저희는 원치 않아요 아 어느 쪽으로 포커싱인가요? 네 물론 엄마도 편하지만 아이의 어떤 그 집중력? 오 놀이에 대한 연속성? 방해하지 않는? 네네네 아이를 방해하지 않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기저귀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네 분명히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애를 데려와 눕혀야 되고 맞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찌됐든 아기가 놀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놀이 잘 놀고 집중하고 있는 놀이를 잠시 중단해야 된다 네 저희는 계속 놀고 엄마는 그냥 뒤에서 갈면 되고 네 아주 평화적인 네 그렇죠 아이를 배려하고 성장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아이를 배려하는 기적이 좋네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 기저귀들은 싫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묵살시키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가 저희도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창업의 아이테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대표님과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 유감함으로써 너무 공감이 됐고 앞으로도 데티포 베베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박수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세이 씨유 공식 질문 하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로맘스 기저귀잖아요? 네 로맘스 기저귀는 땡땡이다 로맘스는 기저귀다 어? 그냥 기저귀다? 아 기저! 기저귀다! 미라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로맘스 기저귀라는 이 홀딩형 기저귀가 세상에 출시된 자체가 저한테는 작은 기저귀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출시하는 앞으로 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엄마들의 육아들을 기적적으로 네 더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네 네 로맘스는 기저귀다 네 너무 좋습니다 육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기저귀 편안한 기저귀 세상에 없는 이 홀딩형 기저귀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또 특별히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총 다섯 명을 추첨해서 네 저희 홀딩형 기저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섯 분 추첨을 해서 또 기저귀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영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ay see yo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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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